지식경제부는 지난 24일 한인리 경제협력 2차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4일부터 이틀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2차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국 대표단은 인리 경제개발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환경산업분과가 신설돼 총 8개의 분과회의가 이뤄졌으며 한국과 인리 사이의 경제협력사무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무역 비전을 설정하고 에너지, 농업 등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